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루스벤누에서 판매되고 있는 988XE 라는 삼각대를 볼 거에요 이 삼각대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삼각대죠 저렴한 가격으로 보레드와 같이 나오는 상품이에요 세트 상품이죠 자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이쪽 레버를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빼주시기만 하면은 원하는 각도에다가 이렇게 맞춰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삼각대는 다리 펴는게 제일 중요하죠 자 원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다 풀만 주신 다음에 잠가만 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접을 때는 이렇게 바로 넣을 수가 있구요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은 두가지의 센터컬럼을 잠그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쪽 자 몸통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임으로 인해서 센터컬럼을 잠가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빼고 나서 하지만 자 이걸 풀면 이렇게 되죠 저 아래쪽에 이거를 또 돌려주시면은 자 이것도 센터컬럼이 잠겨요 그래서 이중 잠금으로 더욱더 안전하게 삼각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자 수평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을 어디서든지 맞추기가 아주 간단하답니다 자 보이지죠 수평계에 자 그리고 이제 볼헤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헤드를 보면은 자 이렇게 플레이트도 같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돌려주시면은 틸트 그 다음에 상하 자 어떠한 촬영 환경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자 가성비 값 자 비싸지 않는 가격으로 나만의 삼각대를 장만하여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제가 이 삼각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DSLR을 올릴게요. 플레이트는 둥글게 돼 있어서 어느 방향에도 이렇게 놓고 나서 잠깐만 주시면 되세요. 방향이 상관없는 플레이트죠. 그래서 독보적으로 이 삼각대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플레이트고요.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실 때 틸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좌상화. 이렇게 되면 약한 볼헤드들은 이렇게 흘러내리겠죠. 하지만 얘는 그런 흘러내림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자 아무리 보급형이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는 다 받쳐져 있기 때문이죠. 자 이렇게 가성비 아주 좋은 저렴한 삼각대 호루스벤네에서 팔고 있어요. 자 이거 외에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SLR샵에 문의 글을 남겨주시면 되세요. 자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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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